대우건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빚어진 매출 감소세 속 수익성도 다소 악화된 4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.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1조 6,478억 원, 영업이익 6,625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. 수익성은 악화되었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11.8%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도 13조 2천억 원으로 목표치인 12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, 현재 수주 잔고는 45조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3.9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